아, 정말 맛있다. 아냐. 랩을 먹으러 왔다.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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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은 쪼끼런게 족발이 없기 때문에 찍어서 보낸다. 한국의 친구들. 경우도 다른 나라 갔는데 다른 음식이 우리나라에 없는 음식들이 신기하다. 뭐? 뭐 탔어? 어느 나라 한국에 있는 음식이 왔어? 네, 안 먹은 게요. 날씨. 뭐 이러면? 네. 제가 처음에 남겨둔 수 없는 음식들. 아, 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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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. 아, 면. 아, 면. 면. 아, 면. 아, 면. 맛있게 드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감자 단무지